Welcome back! 방패 맞기 Scott s'a 해보자 해보자 도움! 아 이런 카메라놈 대거야 아 ... 어렵네요 어 어려 어려 오고 짜잔 자 천천히 어휴 야 빨리 살아 살아남어 그래 너 절대 안 죽을게 내가 아 죽어버렸네 무덤 벌였어요? 그럼 무덤으로 가 무덤 벌였으면 무덤으로 가야지 나를 너무 폭우를 하는디? 아니 내가 와우잠이 몇 년인데 그죠 인성질을 내가 안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와우잠이 몇 년인데 좋게 좋게 얘기하면 안 돼 올라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원래는 되거든요 천골만은 되거든요 60골만은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천골만은 되는데 백골만은 되는지 모르겠네 제발 너넨 다 뒤졌다 스테이크만 잡으면 되거든요 스테이크만 여기 있죠? 일로와 너는 내가 계속 죽인다 일로와 너는 너만 죽인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안 건듭니다 저놈만 그냥 계속 죽일 거야 나는 스테이크도 어디갔어 여기 있네 일로와 너는 내가 죽이고 죽는다 일로와 일로와 오이 또 틸나그레 이 자식인가 일로와 일로와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오래 있으면은 오래 있으면은 또 호두분들이 불편하니까 나 이 정도까지면 죽이고 갈게요 아 호두가 너무 많다 이제 또 이건 또 뭐야 얘는 얘는 또 뭐야 저거는 아 사냥꾼 왔다 여기 아 얘는 또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냥 서로 크리스탈 까면 되는데 왜 서로 이렇게 못 잡아서 먹어서 안달이냐 귀찮게 서로 그저 아니야 얘들아 아니 서로 귀찮잖아 이 자식들아 일로와 아 일로와 대청소 하자 그래 아 일로와 이 자식들아 대청소 들어가자 아 이 자식들 좋게 좋게 가면 얼마나 좋냐 싹 다 죽였거든요 또 건들면 너네 또 다 뒤진다 못꾸냐고 도망가요 지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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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대책임이요 그죠 포드분들은 저놈을 욕하세요 아니 근데 진희들이 도와줬잖아 그죠 난 몰라 네비 뒀으면 내가 살려주는데 저 오크 사냥꾼을 믿고 같이 나를 공격했거든요 이 분들은 착한 분들이요 이 분들은 예외 저놈들은 부활하면 계속 죽 쟤네들은 계속 죽일거야 그냥 내 전사람 크리스트 포기하고 버스님만 도와주고 나 나갈게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